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향특례시는 최근 특색 있는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규모 공연을 잇따라 개최해 공연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향 어울림룰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품격 기획 공연을 개최하고 고향종합운동장과 킨텍스의 대형 공연을 유치해 공연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아람누리와 어울림루리는 각각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장을 운영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고품격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공연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고향문화재단 창립과 고향 어울림루리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총 40여 편의 기획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종합운동장은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 장소로 올해 사용료 비율을 감경하고 대관 지원을 통해 유명 가수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킨텍스는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전시 컨벤션 센터로 대규모 공연 장소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외국인 아티스트와 관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고향시는 이러한 공연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